쌤이 뭐 할꺼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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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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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렇게 잡고 하고 봄이는 봄이는 파란색 해봐 여기다 그려 뭘 그리고싶음을 먼저 생각하라고 이제 아빠가 쌤이 128 그래서 쌤이 쌤이 어 overnight 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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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ra 쌤 양은 Leave 쌤이 쌤이 Another 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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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쌤하고ㅬ 도시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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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그리는 건지 얘기를 해야지 생각을 하고 동그란 곰 축구곰 축구곰 도시아이 도시아이 저 위에다 그려 또 위에 넓은 데 있잖아 위에다 더 위에 일어서서 그게 뭐야 사자 사자가 어디 있어 보미야 다른거 다른거 자 이제 봐 샘이가 파란색에 자 보미 보라색 보미도 여기다 그려 여기 유리에다 거기다 그려 왜? 뭐 그리는거야 사자 그려 유리창에다만 하는거야 왜? 다른데도 하면 지우기 힘듭니까 바닥 남고 있어 오늘은 파란색하고 보라색 두가지만 해 많이요 많이요 그러면 안 돼 왜? 하나만 더 할래? 응 뭐 할래? 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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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래 바로 오드 응 로미인 그거 해 여기 여기 있네 나 이거 해 자 여기 뭘 그릴거야 사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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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양으로 그려야죠 그게 뭐 사자야 이거 사과야 사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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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과라고 사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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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그것까지만 하자 그랬잖아 3개 왜? 하루에 3개씩 내일도 하자 그래 아니 저거 설명해주지 아빠한테 그림 뭐 그렸는지 그건 뭐야 그건 뭐야 설명해주라구 내꺼 이거 그게 뭐냐구 내가 손을 문지르지 마 왜 아빠 다른거 뭘 그릴지 생각하고 그리느라 그랬잖아 사자 사자만 그리느라 안길래? 보미에 가서 그려 너도 이거봐 이제 이쪽으로 아니야 이쪽으로만 그리는거야 한쪽으로만 하는거야 그쪽은? 그쪽은 이쪽으로 이렇게 밀어서 쓰는거야 여기 다 쓰면 이렇게 올라오는거야 왜? 그렇게 쓰는거야 양쪽을 쓰는게 아니고 한쪽씩 이게 뭘까요? 사자 몇 마리 사자가 몇 마리 있나요? 하나 둘 셋 넷 마리 이제 이쪽 아빠가 뭐라고 했지? 몰라 한쪽만 쓰는다고 했지? 끝나면 다 쓰면 다 쓰면 없어지는거야 계속 여기로 하는거야? 아니 왜? 계속 여기 다 쓰면 이렇게 밀어서 쓰는거야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꺼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상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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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려봐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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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밥 먹으러 갈게 아빠도 그래 쌤이 혼자 해 아빠 고복이 아빠도 고복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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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지워봐 잘 지워지네 네 내일 또 그리게 깨끗이 지워 아빠가 해줘 그렇게 해서 문질러 이렇게 아빠처럼 이렇게 쌤아 쌤아 그냥 펼쳐가지고 문질러야지 넓게 펼쳐가지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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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처럼 잘 지워져 응 잘 지워주네 이거 하고 손 씻어야겠다 그치? 응 손에 또 크레임을 묻었잖아 됐어 여기 맞네 아빠도 도와줘 도와줘 도와줘? 고민랑 고민랑 손 대지마 손 대면 안돼 나는? 쌤이는 응 이거 하고 손 씻을거니까 손 대도 되는데 응 고민들은 아직 어려서 안돼 어른들래? 어른들은 괜찮아 형아들은? 형아들은? 형아들은 괜찮아 왜? 어른들도 어른들도? 응 다 됐어? 응 손 씻으러 가자 어른들 어른들